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홉 번째 각선희는 서울 천호동에서 봉다리로 유명합니다. 뭐라고 유명하다고요? 봉다리. 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? 봉다라 시작! 자 한번 더 봉다라! 자 한번 더 봉다라! 자 한번 더 봉다라!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! 육신대의 저세상에서 날들이 오거든 아직은 너무 젊어 못간다고 전해지고 70세의 저세상에서 날들이 오거든 너무너무 억울해서 안간다고 전해지고 80세의 저세상에서 날들이 오거든 벌어놓은 돈 다 쓸 때까지 못간다고 전해지고 맞아 안 맞아? 맞지요? 참 누가 지었는지 가사도 기똥차게 지었어. 누가 지었냐고 물어봐. 내가 지었어! 봉다리 작사작곡이야! 어때요? 괜찮죠? 이렇게 똑똑하고 유식하고 이런 대나무통 같다가 소리내는 각설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. 봤어요? 못 봤지? 내가 몇 살까지 했지? 80세 했지? 이제부터는 2절이 있어. 2절은 턱이 막혀! 2절은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신라는 빛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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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에 맞춰서 가보자고요? 같이 갈수 있죠? 자 2절! 가겠습니다! 2번! 졸고 있다, 졸고 있어 너무 너무 오래 시간을 해서 그래 졸고 있다, 졸고 있어 자 2번 주세요 이만 길이 채총 말라져네라 백살은 저 세대상에서 또 내려오거든 따고노만 더 살고간다고 채총 말라져네라 백열산은 저 세대상에서 또 내려오거든 좋은 날 좋은 씨를 찾고 있나 전해라 백이심에 저 세대상에서 또 내려오거든 배려가든지 배려가든지 니 맘대로 하려라 백이심에 저 세대상에서 두드리로 나는 이미 큰 낚시 와있다 고쳐내라 박수 아하 리랑아 리랑아 라디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살다 갑시다 아 dunno 야 아 아 아 아니 아이